내년 시즌부터 프로야구 외국인 제도의 기본 골격이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외국인 선수 부상 공백으로 대체 카드를 쓰려면 해당 구단은 반드시 기존 선수의 웨이버 공시를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를 쓰면서 기존 외국인 선수에 관해서도 보유권을 유지하는 이른바 100만 달러 헛돈 방지법이 생기는데요.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최근 한국야구위원회 kbo 실행위원회 단장회의에서 관련 제도 마련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 의결기구인 이사회 대표이사 회의를 거친 뒤에는 새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총액 100만 달러 계약에도 출발점부터 부상으로 제동이 걸린 애니 로메로와 버치 스미스 같은 선수를 두고 구단이 속수무책으로 소가리를 해야 했던 상황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kbo 리그 외인 제도에서 대체 카드를 쓰려면 기존 선수의 웨이버 공시 방출을 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구단으로서는 돈은 돈대로 쓰고 고민은 고민대로 하는 자승자박의 바보 짓을 면하기 어려웠는데요. 새 외인 제도의 시행안으로는 대체 외인 선수제 채택이 유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대체 외인 선수제는 고행 몸값으로 영입한 기존 외인 선수가 일정 기간 부상으로 뛰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파트타임 외인 선수를 영입해 활용하는 것으로 만약 파트타임 외인 선수가 극적인 경기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구단이 주도권을 쥐고 1군에서 활용할 외인 선수를 다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이어온 구단별 3명 보유 경기당 2명 출전의 외인 제도 기본틀에서 3명 보유의 변형적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리그의 외인 제도를 뜯어고치는 차원에서 육성형 외인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외인 선수제의 경우 시즌 개막 뒤 부상 선수가 발생하면 대체 외인 선수를 데려오는데 몇 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육성형 외인제는 퓨처스리그에서 미리 대체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육성형 외인제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기에 촉박하다는 구단 입장이 대세여서 즉각 채택에는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조금 더 시행이 쉬운 대체 외인 선수제로 구단의 웨이버 공시 자유권부터 살려놓고 추후 개선을 해나가자는 게 현재 과반 구단 의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KBO는 이번 이사회를 거치면서 빠르게 새측을 잡아갈 예정으로 내년 시즌 외인 선수에 대해 각 구단이 대비할 여유 시간을 주려면 늦어도 8월까지는 새 외인 제도를 발표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